작년에 왔던 것소리가 죽지도 않고 좋아했네 비켜봐 나를 중간에 과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공자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쌍득이야! 오늘도 저희가 꽃은 날이를 칠 것이죠! 이제 한글날을 기념해서 한글만 말하기 할 거예요 근데 한글날은 10월이잖아 저는 원래 기념일 같은 거를 항상 두 달 전에 챙겨요 저는 생일 파티도 이제 저 생일 8월 25일인데 6월 25일 했고요 아 진짜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도 이제 10월 25일이 하고요 추석에 이제 튀김하잖아요 저희 집에서는 7월달에 튀김을 해 먹어요 일단은 저희가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서로에게 질문을 할 거고요 네! 질문을 하는 사람만 영어를 쓸 수 있어요 아하? 네 받는 사람은 무조건 한글만 쓰셔야 되고요 영어를 쓰게 되면은 송주 불내면 소스 탁탁 찍어서 혓바닥에 이렇게 싹 이거 매운맛이잖아 이거 그리고 저희는 이제 진사람 동문먹방?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누구부터 질문할까?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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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공자생한테 퀘스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헷갈리게 알려주세요 네 작비가 잘생겼어요 제넌이 잘생겼어요 잘생긴 걸로 따지면은 그 오락을 주로 하시는 멸치분이요 안녕하세요 오케이 그럼 퀘스천 예아 예아 잠시만! 예아요? 예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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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에 들어 쓰시는 화장품 화장품이요? 오! 오! 세 가지만 한번 해보시죠 철화수 아! 이모님이세요 방금 판매 똑똑똑! 아! 저희 화장품을 샀어 나왔는데 신제품이 나왔는데 어머님 한번 사용해보시죠 저희가 이 세트로 사실 이거 어머님 세트로 뭐라 했어 아니 아무것도 아니 모음을 영어로 얘기했어 모음! 아! 아! 진짜로! 오! 하나님 네? 제일 좋아하는 일본 노래가 뭐죠? 한번 불러주실래요? 아! 아! 저 일본 노래는 잘 안 듣습니다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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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진짜 잘 몰라서 그래요 애니메이션 많이 보잖아요 애니메이션 노래 한번 불러주세요 네! 일본 노래 한 번 불러주세요 세! 노! 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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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현이가 이제 16년을 살면서 가장 감명 깊게 본 영화 그리고 그 대사가 뭔가요? 잠시만요 3 2 이렇게 부단행 부단행에서 이제 좀비가 나오잖아요 그쵸 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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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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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로 뭐라그래? 한국어로 이제 서브시체가 걸어다니는거죠 살아있는 서브시체라고 하는거죠 아악 저희 동생이라고 해노래 없구요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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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시죠 오! 해주세요 오케이 뒤стве ges 형이 지난 생일 선물로 좋은거 사주잖아요 뭐 사줬어? 맥북 주سrière 맥북 오! 뭐? 아 이거 나? 요즘은 어느 커피를 드시나요? 저는 그.. 차관 콩물 차관 콩물 제일 기본적인 콩물 차관 콩물 먹고요 저는 거의 무조건 이제 아아 아아 어느 브랜드? 그.. 남의 천사! 남의 천사에 파는 그.. 차관 콩물 자주 먹고요 네? 페사시로 페사시로 내가 먹게 내가 먹게 x2 너무 더럽네요 그렇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한 바퀴 저희 여기서 이제 공문목방 최종적으로 정합시다 연습 틀린 사람이 공문목방 다행히 콜라 오케이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네? 제일 좋아하는 래퍼는? 복귀요 거짓말 치지 마! 거짓말 좀 더 최근에 영상 아아 전신이 넘어갔네요 어 다행 자 급습진무 빨리빨리 대답해 줘 빨리 대답해 줘요 휴대폰 뭐 쓰시죠? 갤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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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공문목방 한참 늦었으니까 이거는 한 번 테스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고현 씨 이거를 뭐라고 하죠? 물질 아 차라리 나 바실파 빨간색 발라야지 우리 더웨이는 아아아아아아 올크림 많이 다쳤네 아아 아아 네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은 이렇게 한글날을 미리 기념하여 한글만 말하기 게임을 해봤는데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재밌었어요. 2편도 약간 또 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데 여러분 다음번에 기회가 된다면 꼭 2편 한 번 만들어 볼 테니까 댓글에 재밌는 질문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한 달 안에 이 멤버 그대로 2편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고생해주시는 게 하나와 우연히 채널 한 번 꼭 놀러가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해주시고요. 우리 우연히 30만 가자! 하나도 100만 가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즐거운 오래되십시오! 짜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